이번에 배울 내용은 패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미 이렇게 써봤었는데요. 패스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은 never를 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어떤 메소드가 필요한지 미리 구상한 것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하다보면 또 뭔가가 필요한 게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작업을 먼저 하느라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패스라고만 적어두면 우선은 완성된 형태의 코드가 되어서 포맷 메소드로 호출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들을 이용해서 우선 클래스의 뼈대만 만들어놓고 나서 하나씩 메소드의 실제 동작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패스는 클래스 메소드뿐만 아니라 for, while과 같은 반복문, if 조건문, 그리고 함수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